kay sobie 휴게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yukin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노래 점수를 천점을 쳐야 하는데요 저희 일곱 명이 노래 한걸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중에 노래에 자신 있으신 분들! 노래 자신 있으신 분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노래 한 곡 neutrALLY 1, 2, 3, 4, 4, 5, 6, 7, 8 1, 2, 3, 4, 5, 6, 9, 10 2, 3, 4, 5, 6, 9, 9, 10 영원 3 Ums thereby signing out 28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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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험한 말로 가기 전에 스탑 써봐라 캠 말하진 않을 테니 스탑 아 다다다다다다 저희가 지금 놀고 있는데 부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려고 우리도 MC 하는 거야 이제 가이덜링은? 기네스 기록에도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네스가 있나? 지금은 상태에서 한 명 건너야 되는 거 아니야? 잡초 뽑아먹기만 이런 거죠 최하의 총소리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라 5개의 기네스 기록에 도전 한 가지만 성공해도 기네스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아슬아슬 기상촌의 기네스도전기 아슬아슬 기상촌의 기네스 역사에 성공할 수 있어 야 이건 아홉 명이랑 같이 하는 방송이 제일 힘들다고요 이거 한 명만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스킬롤 한 개를 까서 다 먹을 것까지 19초 58 10초 58 근데 감독님 제가 이걸 성공하는 순간 기네스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아니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 하하하하 경력자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볼게 그래 너 한번 해봐 호랑아 내가 에이스로서 너한테 설명을 해줄게 봐봐 딱 이렇게 여기 있지 여기 이 두댕이를 탁 깨물어 그러면 여기가 딱 콩이 생겨 그러면 여기 미친 식간네 여기 미친 식간네 쟤 공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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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 봐 진짜? 그냥 생각 안하고 그냥 해봐 자 시방 도전 도전 렛츠고 렛츠고 화이팅 시작해 오오오 스피릿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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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께도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빨리 어디에 씻어 이리와 에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야! 문 열어! 들어가야 돼! 내가 죽여야 돼! 아.. 진짜 울라고 울래요.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그냥.. 어때? 어떻게 소감이 어때? 생각보다 많아. 삶기려고 해도 안삶겨졌어? 10초 안에 이거 삼켜야 된다는 거야. 이게 속도로 인도 와 진짜 빠르다 성공하면 어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성공해버려 제국의 아이들 강의 정상! 좀 밝아요 여러분 시작! 왜 이렇게 집이야 아까랑 달라 입문 좀 나와 입에 너 지금 너 지금 너 아까랑 달라 아까랑 달라 아까랑 달라 아까랑 달라 아까랑 달라 아까랑 달라 근데 형 이거 그냥 하지 마요 아까랑 달라 야 이거 기내에서 목마른 사람이냐 야 그냥 맛으로 먹어 이런거 그리고 제가 알았는데 왜? 회 먹을 때 이게 아주 조금씩 흘러져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김 앞에 못 먹으니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나 잘 먹으면 안 먹어 이제 다 있다기 붙이신데 다 붙여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늘 시부여섯 개를 해야 되는거에요? 넘어야죠 여섯 개를 넘어야죠 일곱개 일곱개 스물여섯개 힘들어요 엔간에서 엔간에서 이제 기록을 세우고 싶지 않으면 형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오늘 제국의 여자들이 기념시켜 먹으시기 위해 이렇게 기념시켜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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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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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머리는 가만히 있어. 이뻐! 머리 이뻐! 최신 트렌드야. 귀걸이도 할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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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이가 얼굴! 아니 형이 제일 작다면 안겨! 얘랑 나랑 대결이잖아. 시안이 나랑. 얼굴 다른 사람끼리. 니가 좀 가가보해. 가가보 아니라! 이뻐! 이뻐!